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무리의 여왕벌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시공창에 둥둥 떠내려간 그런 애자나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찐 여왕벌이 나타나는 바람에 나의 여왕벌 꿈이 와장창 깨져버렸어. 쿵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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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말이 돼? 언니들 내 말 좀 들어봐. 원제 여자만 아는 여우짓을 하는 언니. 한 5개월 정도 된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요. 다들 엄청 친해서 술봉도 자주 하고 그러거든요. 술 번개 말하나 봅니다. 술 모임.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는데 그랬는데 이게요.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언니가 한 명 들어온 뒤로 방 분위기가 진짜 너무 그지같고 개별로인 거예요. 네 맞아요. 제목에도 썼지만 바로 이 언니 때문인데 이게요. 겉으론 되게 털털한 척하면서 속은 개음침하고 여우짓이란 여우짓은 다 아는데 진짜 그 꼴 못 봐주겠어요. 저희 방에 들어온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요. 초반엔 그냥 남들이 물어보는 것들만 대답하고 조용히 있나 싶더니 이게 살짝 조금 친해졌다 싶으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여기저기 흘리면서 그렇게 여우짓을 하는 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. 내 눈에 진짜 유치하고 웃기는 거 나이도 많으면서 모임만 했다 하면 맨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에 딱 달라붙는 옷들만 입고 나오질 않나 또 그걸 보고 누군가가 어 뭐야 공공이 누나 오늘 완전 이쁘게 꾸미고 나왔네 이런 소리를 하면 어 그냥 그랬어 이렇게 조용히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아 이거 야 내가 이렇게라도 안 꾸미면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박이지만 줄이라도 긋는 거야 일단 개소리하면서 지 성격 털털한 척 연기를 해요 근데 이거 거기 숨어있는 뜻이 안 꾸민 애들을 까는 건데 남자들은 순진해가지고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채고 그러더라고 지금부터는 무편집 원본입니다. 또 톡에서도 마찬가지 여자들한테만 하트를 붙이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러고 여자들한테만 애교를 부리는데 솔직히 이거 남자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술 먹다가 여자들 중에 누가 좀 취한 것 같으면 어머 꽁꽁이 많이 취했네 집에 보내야겠다 이러면서 여자만 다 보내버리고 자기는 끝까지 남고 또 남자들은 취해도 안 보내요 그냥 놔둬 술 안 마시는 남자애가 차로 여자애들 데려다주면 다른 데 다 돌고 자기가 맨 끝에 내려요 다른 애랑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아주 그냥 난리지 뭐 그러면서 자기는 뭐 패미가 싫다고 하면서 여자들 군대 가야 하는 거 찬성이다 이런 소리하고 남자들한테 점수 났다고 말이지 이거 웃기잖아 그래봤자 지는 갈 거 아니니까 막 지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? 그리고 좀 친해진 여자애들한테는 꽁꽁아 이렇게 부르고서 테이블 밑으로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데 솔직히 이것도 그래 다른 사람들 보라고 끼 부리는 거 불보다 뻔하잖아요 흘리는 거야 남자들 보라고 여자애 누가 조금만 속이 안 좋다 그러면 혼자 몰래 나가가지고 약도 사다주고 옆에서 손 주물러주고 등 두드려주고 착한 척 엄청 해요 꼴불견이야 여자들은 모임에 나가기 전에 불러도 괜히 몇 번 튕겨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튕기면 싫다는데 그러는 거 안 좋아 부르지마 그냥 쉬게 놔둬 이런 소리를 해요 지가 뭔데 아니 남자들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면서 새로 들어오는 여자애한테 막 콧소리 섞어가지고 엄청 상냥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하고 자기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저거 말거는데 또 남자가 옆에 못 앉게 그러는 거 다 티나고 지가 막는 거지 여우짓거리에요 맞잖아 여자들 챙기는 척 연기하면서 여우짓하는 게 진짜 꼴불견이라니까요 그리고 제일 웃긴 거 막 그렇게 여우짓거리 해가지고 그 언니 좋아하는 남자도 많은데 좋은 거 티내면 손을 딱 그어요 그냥 모든 남자의 관심을 다 받고 싶은 거죠 여왕벌 또 이거 말고도 진짜 엄청 많은데요 그냥 이 언니의 일상이 여우짓거리야 진짜 대단한 게 여시짓만 하면 여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여자들한테도 여시짓을 해요 일부러 막 똘망한 표정 짓고 이쁜 표정 지으면서 옆에 있는 여자아이 보면 콩콩아 너는 코가 어쩜 그렇게 이쁘니 이런 소리나 해대고 또 누가 살 빼야 된다 하면 또 오늘 좀 추리하다 이런 소리 하면 귓속말로 아니야 너 지금도 되게 예뻐 이런 소리 하면 여자아이들도 좋아 죽으려고 해요 완전 상냥우야 막 그러니까 은근슬쩍 까도 애들이 잘 몰라요 일부러 덩치 크고 키 큰 여자아이한테만 팔짱 끼면서 아우 콩콩이는 키 커서 좋겠다 이러는 것도 진짜 부러워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좋은 언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니에 대해서 조금만 안좋은 얘기하면 다 그 언니 펴는게 웃기죠 보다 보다 짜증나서 나와버렸는데 저게 불렛이 하는건줄 모르는 여자도 많은 것 같아서 글 한번 올려봤어요 댓글 1번 이쁘고 착한 언니 질투하는 쿵쾅이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난다 여까지 난다 여까지 친절하고 털떼한 척이 아니고 그냥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신부가 거지같이 꼬여가지고 뭐든지 다 꼬아서 보는 것 같네 왜? 니가 좋아하던 남자가 그 언니 좋다고 하디 2번 아이고 우리 쓴이 무리해서 여왕발 하고 싶었는데 찐 고수가 나타나가지고 많이 놀랐죠 그런거구만 꼬꼬꼬꼬 댓글 그렇지 이게 맞죠 솔직히 그래 저 언니라는 사람도 여우짓 하는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지도 똑같이 여우짓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쿵쾅쿵쾅 하면서 팔에 글쓴게 참 비참하다 정말 3번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좋게 생각하는걸 보면 그냥 이건 쓰니 너 혼자 베베쳐 꼬인거 같은데 말이죠 안그런가? 4번 그러면 니가 하는 말 일부 공감은 된다 근데 넌 참 많이 과하다 아니 도대체 나이가 몇살이야 되게 어린거 같은데 야 부탁이니까 우리 제발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딴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임같은거 하면서 술방이나 하고 누구 뒤따마나 하고 그리고 그 언니의 모든 언행을 감시하고 흉보고 그러지말고 니 인생을 살자 스니야 5번 아니 뭐 겨우 이정도가지고 글까지 쓰고 그래 저기요 님 님 완전 개 못생겼죠 맞죠? 깔깔깔깔 6번 나이가 많은데 몸에 딱 붙는걸 입고 나왔다는건 그만큼 자기 몸매에 자신감이 있다는거고 또 남자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칭찬을 한다는건 그 언니의 몸매가 진짜 좋다는거지 스니 너 그 여자보다 나이만 어리고 그 언니한테 외모에서 다 밀리죠 나도 저런 질투 당해봐서 잘 알아 몸매가 좋은편이라 좀 부는 옷을 자주 입거든 내가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꼭 저렇게 남녀가 섞인 모임에서만 늘 그래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애매한 외모를 가진 애들이 저렇게 대놓고 질투를 하더라고 딱 지금의 너처럼 말이야 아니 정작 나는 지들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지 혼자 난리치고 또 지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어떻게든 어필 한번 해버리고 지랄 발광하는게 다 보여 애잔할 정도야 근데 그 남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내 몸매를 칭찬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배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지 막 나 뒹굴다 나 뒹굴어 아니 나이 된 여자는 몸에 부는 옷 입으면 안되는거야? 저기요 이럴 시간 있으면 살이나 빼세요 거울 좀 보고 알겠나요? 7번 스니 부들부들 하는거 개웃기네 야 그 언니가 너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지? 그리고 니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 언니 좋아하지? 그리고 니가 뭘 해도 늘 그 언니보다 뒤처지지? 상대가 안되는거지 뭐 8번 아니 이거 왜이래? 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거야? 정신이 이상한건가? 아니면 이성이 아예 없나? 혹시 머리가 되게 나쁘고 그런거야? 그도 아니면 뭐 그냥 인상파탄에 못돼 처먹은건가? 혹시 종합선물세트야? 그런가? 정말? 그렇구만 9번 내가 보니까 스니의 현실은 난쟁이 똥자루인데 지 혼자만 요정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거 같아요 엘프 말이지 엘프 자가 엘프 매력도 없어 성격도 더러워 내 말이 맞지? 그래 니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주는거야 10번 이봐 스니야 그 언니를 질투하기 이전에 먼저 안과 안정도는 정확히 구분해서 쓰자 좋아하는 남자랑 카톡 주고받을 때 오늘 밥 안먹어서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면 연애는 커녕 썸도 못한다 너 내 말 알겠니 스니야? 디테클 맞춤법 개 극혐이야 차라리 여우랑 살고 말지 11번 얘는 눈이 네모난가봐요 이봐요 좀 둥글게 둥글게 바라봐요 꽈배기마냥 베베쳐 꼬여가지고 난리지지 말고 왜그래 12번 그 언니가 뭘 해도 착한 척이고 다 여우지시고 그러네 야 니가 저건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선행 아니냐? 13번 오픈 채팅인가? 아니면 카페 동호회인가? 끌 끌 끌 14번 난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? 술자리 끝까지 챙겨주고 마지막에 집에 가는 언니 개좋아 감동이야 완전 그런 사람 15번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저런 언니가 있었는데 나랑 몰래 사귀던 오빠한테 꼬리를 치더라고 거기다 나한테 똑같이 애교 부리는 건 물론이고 맨날 강아지 눈뜨고 윤윤 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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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다 아는데 아니 도대체 육룡룡룡 이건 뭡니까? 뭐야 이거? 그렇게 나만 느끼는 불안감과 불쾌함 같은 게 있었거든. 여자고 남자고 다 그 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때 느꼈던 그 미묘한 불쾌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내가 남을 챙기려고 하면 과도하게 지가 더 나서가지고 하려고 하고 내가 더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가만 놔두질 않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. 그래서 그랬는데 더 이쁘고 스타일 좋은 센 언니가 들어오니까 그 언니하고는 사람들 같이 챙기고 그러더라고. 여하튼 나랑 사귀던 오빠가 그 언니 머리를 쓰담쓰담 이러는 거 보고 그냥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정리를 했는데요. 그 언니는 외모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급이 높은 편이긴 해. 그래서 내 남친한테 관심 하나도 없을 게 불보다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를 하니까 기분 완전 거지 같고 또 남친도 그래. 인간이 참 없어 보이더라고. 내용과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한마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제목도 그렇잖아요. 여자만 아는 여우짓이라고. 근데 바보 같은 남자 빼고는 여자가 여우짓하는 거 다 압니다. 알아요. 근데 왜 그냥 있느냐. 즐기는 거지. 그냥 놔두는 겁니다. 그런 여우들 깨뚫어보는 늑대들 오지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불킥하지 말고 그냥 모던하게 갑시다. 모던하게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